캐릭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렛츠 렛츠 레이 보이는 마지막으로 낫다 나 안하고 싶어 낫다 너 흰점은 안 좋아 너흰점은 혜연이 코리지탄 아 뭐야? 응 내가 뛰는데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뭐야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 나 빠져들어 너무 유주 아니야? 날씨가 뛰었어 야 내가 뛰었어 나 뛰었어 열어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오 예쁘다 미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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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왔어 타석이잖아 진짜 영화 소리가 영화 소리가 엄청 많아 유팩보다 핀드 안 돼?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어떤 영상이 왔어 우상상상 실패해볼까요? 아 아 네 오늘 팬미팅에도 저희가 투표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아 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아 얘네들이 앞으로도 밸붙어 타 이렇게 앞으로도 밸붙어 타 앞으로 밸붙어 타 저희 뭐야 아이고! 혹시 이것도 우당상탕이요? 그냥 끝까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엔지 하고 다시 갈게요. 네. 저희 앞으로도 잘 부탁할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레인이가 막방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되게 연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린다고 앞으로도 보면서 서로서로 응원해주고 본인 저주도 하자는 얘기에서 앞으로도 잘 부탁할지라는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엄청 엄청 많이 붙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멤버 한 명씩 마음에 드는 코스도 하나씩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부서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선물의 포토카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우리 그나마 다리가 가니까 틀린씨 틀린씨부터 여기 건너 오시면서 워킹이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더 있어요. 여기 피신에 떨어져야 돼요. 네 건너 오실게요. 원, 둘, 셋 저는 승們 눅눅 드 неё WAY ADAC2 네 오, 어, 오! 오, 러브. 이거 러브. 아, 러브. 이거, 이거.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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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게. 어, 왜, 얜. 러 periodically 손으로 갖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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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내려 Sul. 이리 queue 이런건 Cai Marcus. 조 Reid the Żain Recipe. isco газ을 끊어서 왔습니다. 그럼 여태야 주세요. 와우! 이리 와. 너 먹었다고요? 왜 몰라? 너 먹었다고요? 아우. 저기 왼쪽이 불안일 것 같아. 응. 맞아. 저는 진짜 맛있어, 지금? 나는데 그냥 사이트 볼게. 기다릴게, 영양이. 이 소리 좀 내 사랑해 여러분 아아 오오오오오 한 같은 느낌 네 이 노래 이 노래 한 번 나를 말한 거라고 그리고 더 좋은 거 많아서 제일 재밌는 거라는데 이 노래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저희 저희 막방이라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누구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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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번 우와 와 Не 아니지만 Wei 손민이 그 옆의 머리 amp 우리 나와가지고 껏어 가가가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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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ery 왜 figures 앉아 End 네 정 endroit Jungkook pent other 아, 네이버! 저기요! 저는 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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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갈수 있는거 같은데 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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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여기가 크리브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내 마음이 수령이 왔어요. 자, 여러분 여행을 아침에 수정하고 오셨어요? 누구야? 여기에서 너무 좋으셨네요. 제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제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주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네요. énres! 나하고식нали. 여러분,Paak 신 investorsは... 소금 papelitos 우리의 대사, 우리의 대사. 그 성남자 좋아했어. 이 대사 대피엔딩. 타임시 있는데 타임시가 아는 거 같은데? 재밌어. 그리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생이 2번. 축하 축하. 축하!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거요 맛있는 거랑 귀여운 거 한 번 불러온다. 한 번 불러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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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활동하고 싶은 컨셉이랑 롱메이츠가 누구고 멤버 중에 누가 베이스같이 다음 활동은 아이러스트 프로그램 몇 개를 들고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활동하고 싶은 컨셉이랑 저는 약간 컨셉으로 롱메이츠가 많아서 다 효율을 다 하는 멤버들이고요. 그리고 룸메이츠가 누르면 그래서 저랑 같은 방송의 사람도 지원하고 나랑 같은 방 같으니? 지원이, 그리고 코코, 윌린,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한 틈이 없어요. 이렇게 여자만 같이 쓰고 TMI로 하자면 저랑 지원이랑 코코랑 같이 쓰는데 그리고 윤신방입니다. 멤버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한지 누구랑 제일 친한다고 누가 누구랑 더 나아질까요? 아 다음 활동 때 나오고 싶은 프로그램은 저희는 너무 나오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일단 여러분들 라디오 들으셨으면 아시죠? 아이돌님이나 암성님 앞뒤로 할 수 있는 사고방으로 아 이거 어렸어 아 여기로 했어 아 여기로 했어 뭐? 200mm 지금 혜인이 뛰어야 하는 거 같은데 2018년 최대 비스타를 캐릭터를 가지고 여정인가요? 이 차라는 아니야 분명히 제 서울에서 대우셔서 어떻냐고 하셨네요 아 나는 잘하고 여정인가요? 흠 홍수 반환형은 2달 반환형은 2달 반환형은 여정도 여정도 전 quas이요 여정인 남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 이거 보고 싶어서 어떡하나가 우리 얼굴이 제가 좀 어두워서 어떡해요? 조금만 기다려 저희 37번 팀이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래길 알 수 있죠? 이준씨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 뒷모습해서 보여주면 안 돼요? 언니 뒷모습해서 보여주면 안 돼요? 이번이 너무 좋아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네 오 깜짝이야 나 밖에 딱 걸까요? 또 뭐 있어요? 메일이 있어요 메일이 있어요 메일이 있어요 메일이 있어요 메일이 하나요 아 진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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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다 몰려가니 자유한 사람 수요일에 도와요 세금 기다 포즈가 끝까지 보낸거 같고 시원을 모여도 같이 만나 그런데요 20방 10방 아아아아아아 하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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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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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소중한 것은 절대 골랐지 않아요. 맞게 축하해. 와우. 너무 예쁘고. 꼭 끈다. 꼭 끈다. 지훈이 골랐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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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고춧가루 아!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원래 한 것 같아서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고 하나, 둘, 셋 언니 미쳤다! 저는 재밌나 보인다고 언니가 되어졌네 언니가 되어졌네 언니가 되어졌네 세이라이라는 거는 배고파 그 날이라니 이 드디어 최일의 원래 사고가 돼서 세균이랑 G1니 오빠 멤버에게 통활되네 아 진짜 통활되네요 수연이는 예쁘다. 여러분! 아 여긴 좋아요. 아 여긴 좋아요. 원인! 김세희! 기원이는요, 저는 맘을 늦을 때까지 이렇게 어둡니다. 지원이는 일단 너무 예뻐요, 그죠? 이거 솔직히 객관적으로 인정한 부분이고 아이쿠! 이렇게 다 일찍해서 지원이가 우리 지원이가 살짝 대로 기분 좋아.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한테 업히면서 업히면서 되겠는데 살짝 가벼워요, 그렇죠? 기차가, 기차가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머리머도 우리 지원이가 있어요. 맘에 안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약간 목 졸리는 것 같거든요, 지원님이? 아니, 그러면 못 내려요. 그러면 못 내려요. 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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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원하는지! 어? 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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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다! MC분들이 잘 안 하셨거든요, 오늘! 호포! 아, 호포! 몰랐어요? 저는! 차호 같아서 할게요. 여기서 그냥 다른 게 힘든 Acela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 멤버 다 하고 나서! 아 여기서 주세요. 좋아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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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주여 공원을 하며 도착하세요. 앞으로도 비키rophe 게 있어요. 내일 가수에 여자분 고맙다. 고맙다. 도착합니다. 추억해! 너무 멋있어서 너무 멋있어요. 빨리 출동해 주셔서 앞으로도 숨ksi도 안 돼. 어떻게 꼭 타고싶으라고 운동화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어.. 재미있게 아.. 자기 아니라서.. 자기 아니라 지금 뭐해 화이팅 할게요 어.. 아 진짜 가슴이 귀엽죠? 호랑 언니 머리 묶은 거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이제 마이크죠? 아 오늘 정말 가까운데 이렇게 해봤네 이거 더 지어먹지 않겠는데 지금 op 제가 엘티 고난 오디오 꼿꼿이해서 엘티 차인리 Frontline 돼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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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퍼드 자, 차이가. 내가 났어요. 엄마. 내 줄 알았어. 백화원. 목소리 끝났는데. 이게 지금. 뭐야. 누가 둘. 너가. 내가 뭐 텐. S. 에이 S. 그레이. S. S. 가위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너무. 다행히 해보신 거예요? 네, 안 된다. 이미 보겠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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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네. 오늘은 뭐 먹으면 단체하고 있는 거고. 네. 인사기야. 감사합니다. 네. 79번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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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OG вн뺄 수소를 Зд,- 와이없아. Roll Edition 로봇 자막짱 이 부위는 현실수 childhood 다들 약간 계속 아파하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얼마나 좋으면 또. 얼마나 좋으면 또 아파하고 있다가. 이상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여기 가까이 갈까요? 아버지. 이렇게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한 번씩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고대학원 포토타입을 한 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센터를 유아 씨부터 할게요. 왜냐면 당신은 센터에 계시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